유자식 상팔자 꽃 김대음 자식이 뭐라고? 자식이 자식이지 무자식 상팔자라 했는데 속상해 의심하지도 않고 덥석 그 말 동의하듯 받아 먹었다. 그래 자식을 보며 드는 생각 결혼 안 하겠단다 혼자 살겠단다 속 터진다 무자식 상팔자 그리 동의했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닌 결혼 안 하겠다는 거 환영해야 할 텐데 아니지 속상하면 순간 무슨 말이든 제정신 놓고 동의 못 할까 자식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낳아야 유자식 상팔자 발자꽃이 만발할 텐데 하필수 고맙습니다. 하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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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수